안녕하세요 저는 튜니버스 작가입니다. 네 일단 오랜만에 튜니버스 프로에 복귀하게 됐는데 일단 느끼한 바디. 느낌이요? 네. 느끼하고 들었어요? 네. 아무래도 야외 촬영하다가 스튜디오로 들어오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되는 면도 있는데 앞으로 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멤버들 있으니까 멤버들도 있고 같이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아까 라이벌이 홍태희 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요? 네. 저렇게 들었거든요. 홍태희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태희 분이요? 네. 홍태희 분 자신 아닌가요? 저는 튜니버스 작가고요. 홍태희 분은? 홍태희가 영주하고 반전 매력이 좋으시는데요. 네. 홍태희가 되게 많이 기대가 된 유망주이신 것 같아요. 저도 유의감을 느끼고 있어요. 잘 어울린다. 그럼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. 홍태희 분에게 뒤처지 않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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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